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을 맞아서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경제 메시지에 힘을 더 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김정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상당히 수위를 조절하는 반응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절제된 데일 메시지로 일본에 사실상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과거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건데요. 한일 권등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인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외교적 해법을 고려해서 강경 발언은 자제한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키워드는 경제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경제를 39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강국 건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와 비교해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인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교량국가, 그리고 평화경제 구축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경제, 즉 남북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는데요.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치면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또 통일이 되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된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까? 네, 북한은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망발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표했는데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측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아침 담화 발표 직후 미사일 발사체를 쏘면서 무력시위에도 나섰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두 발의 발사체를 강원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한미당국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약 3주 동안 벌써 여섯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